여기서 가, 놀아줘! 여기서 가, 놀아줘! 자, 감미현 비어있죠? 와, 좀 펼쳐 보세요! 감미현, 감미현! 경석, 경석, 그렇지! 앞으로 키우고 가! 앉아, 경석! 경석, 경석을 타! 경석, 경석을 타! 벗어 갑니다! 아, 달라진 모습! 감미현 선수는 정말 빈 공간을 잘 찾습니다! 우리 소미, 너 모인다! 감미현이! 민석! 석이야, 석! 스톱, 스톱, 민석, 스톱! 수비대형, 수비대형! 발라드림이 좀 밀리고 있어요! 발라드림 수비대형! 또 한 번 유빈의 킥인!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미현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자, 유빈! 어, 킥 좋아요! 어, 민석! 어! 자, 유빈! 어, 킥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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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와, 박기현 골키퍼가 아주 바깥으로 잘 막아냈는데 민석 선수 약간 골반 맞고 하마토는 자책골이 될 뻔했습니다! 우리 칭찬합시다! 자, 김보경 선수의 킥은 최고 수준이거든요! 아, 닭걸이 충분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봐봐! 발라드림도 좋아요! 자,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통과가 되면서 발라드림의 볼입니다! 어, 손승현 선수도 수비력도 좋지만 킥 능력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일 좋은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뒤로, 뒤로! 오! 손승현! 석이! 체리나의 수비! 석이 여유 있는 거 보세요! 등지는 거 보세요, 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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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허니! 석이! 서니! 그리고 민서! 박갑발이었어요! 석이는 선수 정말 메시처럼 공차네요! 매기, 매기! 매기! 리오넬 매기! 리오넬 매기! 리오넬 매기! 아니, 저렇게 조그만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귀요미 뭐야? 아무것도 못나요 하고 있는데 계시네! 얼굴을! 잘하셨네! 앞머리가 너무 귀여워! 뒤에, 뒤에, 뒤에! 합걸의 킥 인이죠! 사람 막힐. 다들 가요계에서 차트 싸움만 하다가. 오늘은 정말 그라운드에서 싸움을 하네요. 그렇죠. 이 가요계 순위 싸움보다 또 축구계 순위 싸움이 더 치열할 수도 있거든요. 체리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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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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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크 나이스 나이스. 김무결. 나이스. 오케이 리나 리나 볼. 체리나 먼저 킥 보셨습니까? 와우. 체리나 킥 왜 이렇게 좋아졌죠? 이야 리바운드 볼. 와. 와 리나 언니. 와, 리나 언니 너무 멋있다. 리나 언니 키는데 슛 잘하더라고. 연습 엄청 많이 했더라고.